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49페이지 조적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조라는 것은 벽돌이나 볼록 또는 이런 돌석제를 시멘트 모르타라는 결합제를 이용해서 쌓아올리는 구조를 우리가 조적식구조 또는 조적조 또는 조적구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조적조는 과거에는 많이 나올 때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먼저 벽돌구조하고 블록구조 돌구조 이 세 개의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파트는 벽돌구조 파트가 중요 파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구조고 돌구조는 거의 잘 출제가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벽돌의 규격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벽돌의 규격은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벽돌은 보통 표준형 벽돌일 때 보통 길이부터 먼저 나타냅니다 벽돌이 이렇게 있을 때 벽돌은 직육면체죠 이렇게 벽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벽돌의 이것을 보통 길이라고 하죠 이것이 길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너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께의 개념이 되겠죠 두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벽돌의 끝부분 건축 부재의 끝부분 이 면을 보통 마구리 면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마구리 이렇게 칭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통나무가 있었다 가정합니다 통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아래 위에 있죠 여기를 마구리라고 칭하는 겁니다 마구리 그러면 보통 우리가 벽돌의 규격은 그래서 표준형 벽돌이 길이가 19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0 길이를 가장 먼저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190mm 곱하기 너비 90mm 곱하기 두께 57mm 이렇게 표준형 벽돌의 규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150페이지 보면 벽돌의 품질 개념이 나옵니다 벽돌의 품질 벽돌의 품질은 소성이 잘 된 벽돌로서 강도가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성이 잘 된 벽돌은 잘 구워진 벽돌을 소성이 잘 된 벽돌이라고 칭합니다 강도가 커야 되고 흡수율은 적은 것이 좋은 벽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상이 바라고 갈라짐 등의 변형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소리는 청음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맑은 소리 형태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겁니다 이 벽돌의 품질 시험은 대표적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벽돌의 품질 시험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압축강도 시험하고요 압축강도 그래서 벽돌의 강도는 압축강도입니다 압축강도 시험하고 흡수율 시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벽돌의 우리가 품질 시험을 물리적 시험을 하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실 것 페이지 151페이지 보시면 조적 벽체 강도의 영향을 주는 요소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벽돌의 개체 강도 바로 벽돌의 강도는 바로 압축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죠 쌓기 작업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벽체 강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접합모르타라의 강도 특히 접합모르타라의 강도는 부착강도를 특히 의미합니다 부착강도 그리고 벽돌 쌓기 방법 이런 것들이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151페이지 벽돌의 종류 개념이 나옵니다 보통 벽돌 흙을 만든 흙을 우리가 구워서 만든 벽돌이 보통 벽돌입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했느냐 불완전 연소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수벽돌에 경량벽돌이 있고요 포도용 벽돌, 오지벽돌, 내하벽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기 내하벽돌 내하벽돌은 우리가 이런 벽난로라든지 꿀뚝 내부와 같이 고온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하벽돌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하벽돌은 우리가 일반 시멘트 모르타로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열 모르타로나 아니면 내하점토 이런 것 가지고 쌓기 때문에 이 내하벽돌의 경우는 주의하실 것이 이것은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하벽돌은 물축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벽돌의 경우는 모르타로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모르타로의 강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화 반응 작용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물이 필요한데 벽돌이 물을 싹 빨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착 강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물축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하벽돌의 경우는 시멘트 모르타로로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축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모르타로 부분이 나옵니다 모르타로가 바로 결합제죠 시멘트하고 모래를 비합해서 물로 비빔, 반죽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타로가 바로 결합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합재료입니다 결합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모르타로는 바로 결합제이기 때문에 부착강도 그리고 접착강도가 중요한 거죠 이 부착, 또는 접착이라 할 수도 있겠죠 접착해놓으니까 그래서 이 부착강도가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르타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합비는 용도에 따라서 배합이 전체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안기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153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이제 줄눈 부분이 나오죠 그럼 모르타르 부분이 바로 줄눈이 되는 거죠 원래 줄눈 조인트는 재료와 재료 사이가 바로 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모르타르 부분이 줄눈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 거기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제 줄눈은 재료와 재료 사이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가 줄눈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욕실에서 보시면 뭡니까? 타일과 타일 사이도 줄눈이죠 그게 줄눈입니다 자, 그러면 줄눈 기본이 표준은 10mm가 표준이 됩니다 줄눈은 10mm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줄눈은 표준은 10mm를 표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내아벽돌이 주어지면 내아벽돌은 우리가 이것은 6mm가 표준이 돼요 그러면 보통 10mm 표준을 하는 것은 그죠? 길이가 190mm이에요 190mm에다가 10mm 합치면 200mm 딱 표준화가 되겠죠 모르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아벽돌은 뒤에 4mm로 끝납니다 그래서 6mm를 쳐야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내아벽돌은 6mm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치장줄눈을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치장줄눈은 이 부분이 치장줄눈이죠 재료와 재료 사이가 보이게 처리해 준 줄눈이 치장줄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욕실에서 보시면 타일보험 타일과 타일 사이의 줄눈 보이죠? 치장줄눈이에요 그러면 붉은 벽돌을 쌓게 되면 붉은 벽돌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붉은 벽돌과 붉은 벽돌 사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줄눈이 바로 치장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장줄눈의 깊이 개념이 6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내아벽돌은 6mm, 치장줄눈 깊이가 6mm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10mm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막힌 줄눈하고 통줄눈이 나옵니다 막힌 줄눈하고 통줄눈은 페이지 15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되죠 세로 줄눈 개념 가지고 우리가 잡은 데 가로 줄눈은 수평 줄눈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 그런데 이 가로 줄눈 부분 수평 줄눈 가지고 다룬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로 줄눈, 수직 줄눈 가지고 잡은 겁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 줄눈 1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줄눈 처리를 해준 겁니다 이 개념이 바로 막힌 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1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해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상부에서 하중이 이렇게 작용이 됐을 때 이 하중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중을 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막힌 줄눈 개념이 하중 분산 목적으로 우리가 설치가 되는 거죠 이 막힌 줄눈이 그래서 기본적인 벽돌벽 쌓기는 이 막힌 줄눈 시공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조적 전원 그래서 하중 분산 목적으로 이 막힌 줄눈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벽돌벽 쌓기에서는 기본이 막힌 줄눈 시공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치장줄눈이 나옵니다 치장줄눈은 의장적 효과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치장줄눈 개념이 돼요 자 그러면 치장줄눈 개념은 우리가 붉은 벽돌을 이렇게 쌓았어요 붉은 벽돌 부분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쌓으면 모르타르가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았을까 합니까 그건 보기 안 좋아요 이렇게 벽돌 눌러져서 막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모르타르 부분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줄눈은 기본 몇 미리 한다? 10미리 한다 10미리 해가지고 쌓아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줄눈 파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타르가 굽기 전에 이걸 파내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파냅니다 줄눈 파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붉은 벽돌 지폼 약간 검은색 톤 티죠? 카본 블랙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약간 흑색이 그게 조금 어울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로 줄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줄눈을 처리죠? 그러면 이때 이게 치장줄눈 깊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여기쪽까지가 여기 6미리다 이 뜻입니다 6미리 치장줄눈 깊이가 6미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보면 치장줄눈을 받을 경우 줄눈 모르타르 굽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고 치장줄눈을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있죠? 치장줄눈 깊이는 6미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 시방세에 따라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치장줄눈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15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치장줄눈은 생긴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줄눈 모양이 칭해진 겁니다 현재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줄눈이죠? 이게 2번인데 평줄눈 평평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평줄눈이고 그러면 빗줄눈은 이렇게 경사를 둔 것이 빗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빗줄눈 개념은 이런 형태가 빗줄눈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줄눈 파기를 했을까 합니까 파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사지게 줄눈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이것이 빗줄눈이에요 이렇게 두면 이것이 빗줄눈 그래서 이 빗줄눈 개념이 구조적이나 방습상 가장 유리한 줄눈이 빗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기는 형태라서 우리가 줄눈의 모양을 우리가 둥글게 하면 둥근 줄눈 오목하게 하면 오목줄눈 볼록 티나서는 볼록줄눈 이렇게 우리가 명칭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의 신축줄눈 신축줄눈은 보통 균열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탄력성을 가지게 한 것이 그 4번의 신축줄눈이에요 그러면 보통 모루타르 부분이 우리가 줄눈이었죠 재료와 재료 사이 그런데 이것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모루타르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루타르가 아닌 탄력성을 가지게 이런 거 있죠 고무 같은 이런 걸 다른 재료를 가지고 두는 것이 바로 신축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신축줄눈 그래서 이제 이 신축줄눈은 우리가 탄력성을 갖는 것 별도의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축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심하세요 신축줄눈은 사람으로 치면 간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절 부분이라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간절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두께가 변하든 높이가 변하든 접속하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축줄눈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래서 벽 높이가 변하든 벽 두께가 변하든 있죠 그리고 개구부의 가장자리 부분 있죠 이런 데 균열 잘 가잖아요 이런 가장자리 부분 그리고 응력이 집중되는 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취급 보관 준비와 관련돼서는 저 부분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4번에 콘크리트 조적체는 허가된 경우를 제하고서는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8번 보시면 나오죠 모르탈은 다시 비벼 쓸 수는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서 경화가 시작된 모르탈이나 크라우터 크라우터는 채우는 재료 빈 공간이나 틈새를 채우는 재료를 우리가 크라우터라고 하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놨죠 어떤 경우라 처음 물을 부어놓고 비빈 후 2시간이 지난 모르탈 1시간이 지난 크라우터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2시간 이내에 사용하라 이거죠 그래서 모르탈하고 크라우터의 사용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2시간 이내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2시간 이내고 크라우터는 1시간입니다 이 이내에 우리가 사용을 하자 물 비빔하고 나서 이것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벽돌 쌓기 방법에서 기본 쌓기 벽돌이 거기 그림 보시면 됩니다 벽돌의 길이가 보이도록 사면 그것이 길이 쌓기예요 그리고 마구리가 보이도록 사면 마구리 쌓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벽돌이라 치면 길이 부분이 보이도록 사면 이게 길이 쌓기입니다 그리고 마구리 보이도록 사면 이것이 마구리 쌓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세워서 사면 세워 쌓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면 엽세워 쌓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51페이지 일반 쌓기에서 영식 쌓기가 나옵니다 영식 쌓기하고 하란식 쌓기가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현재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두 번 언급이 됐어요 24회 동안 시험에 그러면 영식 쌓기하고 하란식 쌓기 그러면 영식 쌓기는 이겁니다 벽돌을 우리가 쌓을 때 한 켜, 두 켜 이렇게 헤아립니다 켜로 헤아립니다 보통 헤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겠죠 틀립니다 뭐 단어로 헤아리는 것도 있고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팔은 한 단, 두 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벽돌은 한 켜, 두 켜 이렇게 켜로 헤아립니다 자 그러면 벽돌에 영식 쌓기는 이렇게 해준 겁니다 한 켜는 이렇게 길이 쌓기로 합니다 길이가 보이도록 쌓고 그 다음 켜는 마구리 쌓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구리 쌓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쌓아 버리면 여기 통질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변형을 준 겁니다 이 절반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구리 쌓기를 해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절단된 걸 넣어줘야 돼요 이 구멍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켜는 길이 쌓기로 하고 그 다음 켜는 마구리 쌓기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어줬는가 하면 이오토막이나 반절을 넣어준 거예요 이오토막은 두 개 넣는 것이고 이오토막이나 4분의 1을 4분의 1을 우리가 이오토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1만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분의 1 토막 그래서 4분의 1은 0.25죠 그래서 이오토막 이렇게 칭해진 겁니다 그럼 이오토막은 여기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반절을 사용하게 돼요 반절 자 반절 개념은 이렇게 해서 절단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반절 이걸 반절이라고 절반만큼 이동했으니까 반절은 한 개 넣어주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식 쌓기 개념이 됩니다 영식 쌓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하란식 쌓기는 그래서 이제 이 영식 쌓기는 이렇게 해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오토막이나 반절을 사용해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 방법이 영식 쌓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장 튼튼한 쌓기입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이 바로 이 영식 쌓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란식 쌓기는 이렇게 처리해 준 겁니다 자 영식 쌓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란식 네덜란드죠 하란식 쌓기 네덜란드 쌓기는 자 이렇게 처리해 준 방식 개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얘는 마구리 쌓기 켜는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마구리 쌓기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리 쌓기는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길이 쌓기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이 쌓기로 하면 통줄눈 생기니까 요 부분에다가 모서리 부분에 끝부분 벽돌을 요것을 7호 토막을 쓰고 요런 식으로 길이 쌓기를 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쌓기 켜서 변화를 준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하란식 쌓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7호 토막을 사용한 방식이에요 자 7호 토막은 4분의 3 토막이죠 4분의 3 토막 그래서 0.75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7호 토막을 사용해서 모서리가 견고하게 만든 것이 하란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식 쌓기는 하란식 쌓기는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157페이지 불식 쌓기가 나옵니다 불식 쌓기는 프랑스식 쌓기죠 불식 쌓기는 그럼 얘들은 마구리 쌓기하고 길이 쌓기가 번갈아서 계속 쌓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식 쌓기는 어떻게 하는가 같은 켜에서 번갈아 하는 거죠 한 켜에서 같은 켜에서 번갈아 쌓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마구리 있다 그러면 길이 나오고 마구리 나오고 길이 하고 그래서 길이 한 켜에서 길이 하고 마구리 쌓기가 번갈아서 쌓는 것이 바로 불식 쌓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불식 쌓기는 주의할 점이 부분적으로 내부에 통줄론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내력벽에는 조금 부적합하고 보통 외관을 중시하기는 장식적 효과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8페이지 미식 쌓기가 나옵니다 자 미식 쌓기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붉은 벽돌인하고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하고 혼용 쌓기 하면서 많이 등장되는 것이 바로 미식 쌓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뒷면은 그대로 이 영식 쌓기로 한 것 시멘트 벽돌인 시멘트 벽돌인 보통 콘크리트 벽돌은 뒷부분에 영식 쌓기로 하고 전면을 붉은 벽돌을 가지고 쌓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벽돌을 어떻게 쌓아 가지고 뒷부분에 시멘트 벽돌에 연결해 주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나오죠 미식 쌓기는 그래서 표면 치장 벽돌이 바로 붉은 벽돌이죠 쌓아서 5큐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하고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해서 뒷벽체에 맞물려 쌓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길이 쌓기라 했겠죠 길이 쌓기 하면 두께는 0.5b가 돼 마구리 분이 두께가 되겠죠 길이 쌓기를 5큐 정도는 길이 쌓기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면 뒷벽에 맞물려 쌓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5큐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붉은 벽돌을 그럼 마구리가 보이겠죠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선은 그러면 5큐 정도는 길이 쌓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큐 정도는 길이 쌓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5큐는 길이 쌓기 그러면 이 뒷벽체 이 부분은 0식 쌓기로 한 거예요 0식 쌓기로 하면서 이때 자 이거죠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해서 뒷벽체에 맞물려 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마구리 쌓기로 한 거예요 여기를 마구리 쌓기로 하니까 벽돌이 길이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 뒷벽체에 바로 시멘트 벽돌에 맞물려서 쌓기해서 한 켠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방법이 미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큐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르면 5큐 이렇게 하면 되지만 5큐 목장이 결통 미국의 옛날 서부의학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5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미식 쌓기 개념이 된다 그래서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하고 치장 벽돌이 붉은 벽돌이 혼용 쌓기 할 때 이 방식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그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영농 쌓기입니다 벽돌 벽체의 구멍을 갖다 이런 십자형 구멍 같은 거 내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장식 목적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어서 구멍 구멍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영농 쌓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 이런 담장이나 난간 벽 같은 데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것을 우리가 영농 쌓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기초 쌓기하고 내삭기 개념이 나옵니다 기초 쌓기란 것은 다름이 아님 자 페이지 160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자 거기 빗검친 거 많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벽돌입니다 벽돌로 기초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가장 먼저 냈던 부분이 바로 저거 가지고 그 벽돌은 무슨 벽돌을 사용하냐 그래서 2회 시험 때 냈습니다 그러면 기초 쌓기용 벽돌은 소성이 잘 된 벽돌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2회 때 출제를 했은 그 벽돌 그런데 지금은 전혀 언급이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18회 때 출제가 됐던 것이 바로 3번 가지고 냈던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벽돌이 2배 이상으로 한다 이거 가지고 냈던 겁니다 자 다른 개념이 아닌 이겁니다 자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시한 게 빗검친 부분 있죠 이게 벽돌 표시예요 벽돌 표시인데 자 이게 내력벽인데 이제 이 벽을 쌓아가 내려왔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넓혀서 쌓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넓혀서 이렇게 쌓았을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갔잖아요 벽돌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벽돌 표시입니다 빗검친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 기초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기초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벽두께일 때 맨 밑에 이제 여기 벽돌로 넓힌 최고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거에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것이 2배 이상으로 우리가 해주자는 겁니다 2배 이상 이렇게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거기 3번이에요 그런데 한 켜씩 할 때는 4분의 1 비해주고 맞죠? 4분의 1 켜 또는 2켜씩 내어 쌓아 여기 내어 쌓을 때 여기 이제 내어 쌓는 이것이 한 켜로 해도 되고 2켜로 해도 된다 그런데 한 번에 나서 4분의 1 비로 내어 쌓아주자는 겁니다 네 4끼는 한 켜 내지 2켜로 하되 4분의 1 비시 그러면 벽돌의 이제 이겁니다 자 벽돌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1비입니다 자 벽돌의 길이 부분 있죠? 이게 1비예요 이게 1비입니다 그럼 요거에 4분의 1만 내어주자 이 뜻입니다 4분의 1 4분의 1씩 내어서 쌓아주자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160페이지 2번에 보면 뭐다? 내어삭기 나오죠? 자 내어삭기는 이거는 기초에서 내언 것이고 보통 이제 벽돌 벽이 가면서 이제 이거는 반대가 되죠? 위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벽돌을 내어서 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어서 쌀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삭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벽체에서 돌출해서 쌓는 부분이 바로 내삭기 개념이다 그러면 2큐로 쌓을 때는 여기 2큐로 했죠? 2큐로 할 때는 여기 이때는 4분의 1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큐로 할 때는 8분의 1 이거 8분의 1만 내어면 1큐로씩 할 때는 1큐로 할 때는 8분의 1비 알죠? 이거 개념하고 다르죠? 얘는 1큐로 하던 2큐로 다 4분의 1비입니다 이렇게 벌려서 쌀 때 근데 이거는 올라가면서 내어면 허공이죠? 많이 내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분의 1비고 4분의 1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2큐로 해주자는 거죠 맨 위에는 2큐로 해서 내어 쌓아주자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160페이지 공간 쌓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60페이지 공간 쌓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3e Cr gemeins해 보이는imbus 13.178 14.179